아이즈원 축하드립니다 머리 안무 좋아 회비 아우 길을 못했죠? 아우 길을 못했죠? 아우 길을 못했죠? 아우 길을 못했죠? 저희 작품의 두 장목은 역대급의 무대가 되어있는 첫 장목이 있는데 출근하시죠? 아이즈원 앞으로도 많이 많이 봤으면 좋겠습니다 무대에서도 수상수감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둘 셋! 나의 미니! 안녕하세요. 예수아입니다. 우와! 우와!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특히 특히나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의 꿈을 꾸며뿐한 순간이 실수를 누려질 때마다 정말 행복하고 부찬만큼 생깁감이 생기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인상이라는 정말 과분한 칭찬의 의미에 과분한 사랑만큼 앞으로도 열심히 하는 아이돌을 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저희를 위해 고생하시는 선석열 대표님, 그런 위치를 보드신 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아직 많이 부족한 저희에게 과분한 사랑 주시는 우리 위전 여러분 덕분에 정말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순간이 마음이 잊지 않고 올해에도 더 열심히 하는 아이돌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신중생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도 함께 감사합니다. 7월 6일의 대회의 여러분을 즐기시게 되세요. 감사합니다. I'm your host. 감사합니다.